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편안한 그런 마음도 있으실 거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대개 이제 평일에는 선거 문제를 좀 장시간 다루는 거가 대부분 다 바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추석 연휴에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방송도 이제 저 체력이 되면 좀 많이 하고 또 좀 아쉬우면 또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참 애통해하고 또 참 철실하게 부러지는 것은 이번이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부정선거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생각들이 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이제 본능적으로 이런 참 운명적으로 이 선거 부정 문제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일생에서 되돌아올 수 없는 3년 한 6개월에 가까운 그런 시간을 거의 전력투구에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관위가 주도하고 있는 범죄 덕표수 조작 문제를 파헤치는데 거의 신명을 바쳐서 3년 6개월을 이루어왔습니다. 대개 여러분들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는데 대개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선거 부정 문제를 한 3년 6개월 정도 다루어왔다는 이야기는 부정선거 선거 사기에 대해서 거의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에 국운이 있으면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국운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선거 부정과 함께 후기 조선시대처럼 특정 정당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뽑아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모시고 그렇게 20년 30년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기회라는 것이 항상 오지 않지 않습니까.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기대복 한 만큼 그렇게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선거 문제를 저만큼 이렇게 애통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답답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선거를 부정적으로 치르는 것은 참 내란에 해당할 정도의 국사범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을 것이고 그 그룹과 야합해서 선거사무 선거관리상에서 선거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또 그룹이 있을 것이고 그 선거부정의 증거물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는 데 부역하는 대법관이나 또 언론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방관하거나 그것을 은폐하는 또 그룹이 있겠죠. 제가 보는 그 사람들은 전부가 바로 이완용이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완용이는 무너져 내려가는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이거는 그냥 멀쩡한 나라를 조선사회로 역주행시키는데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 선거부정을 은폐한 자, 선거부정을 은폐한 데 부역한 자가 다 똑같은 그룹인 거죠. 이완용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완용이하고.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뭐가 좀 달라질 것이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옛말에 싹수를 가 놀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딱 보면 한 3개월 안에 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처신할지가 다 나오는 거죠. 아주 이변이 발생하지 않냐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선거부정 문제를 규명해서 해결할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뭉개고 덮으려고 할 겁니다. 덮는 자도 다 도덕놈들이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 다 도덕놈들인 거죠.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에 관리자 모드를 들어갔더만 공병호 tv의 추천 동영상은 거의 0입니다. 0. 그러니까 전혀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조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조회수는 대부분 검색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신 분들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그런 방송에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조회수가 줄어들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28일 동안 대략 1만 2천 명씩 구독자 수를 계속 줄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한 6개월 사이에 8천 명에서 1만 2천 명 정도까지 줄어든 거죠. 저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제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직하고 불법적인 그런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부정 문제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지만 아마 선거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채널이 또 소스가 아마 공병호 tv나 공데일리 신문 같을 겁니다. 그것은 공병호란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원래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을 하는 것 아닌 것 없이 그냥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해설을 다하는 그런 방송이나 글을 쓰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저 친구만 좀 입을 다물어주면 조속한 시간 내에 그냥 조용해질 텐데 저 친구가 계속 지금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아마 생각할 건데 저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 2위 국가지 않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그동안 좀 역할을 많이 했던 역사적으로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는 다 이제 그런 개신교의 그런 선교 열풍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갖고 이렇게 귀한 일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치록 같은 그런 어둠 속을 헤쳐나가면서 계속 실체적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참 제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사실상 초창기의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참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소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왔다는 것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 부터 모두 다 낱낱이 밝혀낸 제이아 전문가의 공이 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런 차익값 그래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한 이런 몇몇 시민들이 아주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제 자신이 이제 숫자를 분석하는 것을 한 2, 30년 정도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를 도와주는 그런 소위 조원이나 그런 조력자가 있으면 그런 작업을 직접 수행하겠지만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특히 제이아 전문가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선거 부정의 뱃속까지 파헤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낮에는 생업하고 밤에 그 방대한 그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어떻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작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해 왔는가를 밝히는데 제이아 전문가가 기여한 점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그동안 이렇게 엑셀 작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이렇게 자료를 적용해 왔던 kc께서 2020년도 4.15 총선 전국에서 일어난 조작 실태를 분석한 그런 자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좀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제목이 선관위의 조작작업 내역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3천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조작작업, 득표수 이동작업, 득표수 정감작업을 해왔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은 2020년도 4.15 총선은 물론이고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얼마 전에 끝났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동일한 조작방식이 사용됐기 때문에 일종의 4.15 총선에 대한 분석은 다른 선거에 대한 길잡이나 예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분석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차분히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여러분들도 거의 선거 부정 전문가 반열에 일어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 여러분들 대신에 대통령을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조선왕조도 아니고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들 어떤 놈들이 뭡니까 국회의원을 그냥 결정해 가지고 하달하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받들어 모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국회의원 4.15 총선을 통해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여러분들 선출된 일부 국회의원을 대여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득표수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짜들이 법을 만들고 고함을 치고 뭡니까 또 뭐죠 무슨 단식을 하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게 오늘 첫 주제는 선관위가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해왔냐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선거는 마지막에는 홍길동이 몇 표를 받았고 홍길동 여러분들 친척이 몇 표를 받았는지 득표수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득표수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득표수 자료는 지금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뭐 증거인멸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득표수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에 여러분들 가담한 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전산을 담당하는 자들이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이런 걸 공개하게 되면 조작자가 얼마든지 뭡니까 외부에서도 접근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작을 득표수 조작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전산 담당자들이 했는지 아니면 내부 전산 담당자들이 제공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얻어가지고 바깥에 썼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담당한 제이아 전문가는 대기업에서 전산 담당을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더티한 이런 종류의 아름답지 못한 작업은 주로 외주를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개하게 되면 그런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개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대충 어떤 작업이 일어나는지를 본인들이 다 알고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조작한 숫자가 다 남아있는 겁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했는데 그 조작한 득표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도 남아있고 제이아 전문가의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남아있고 바실디아TV의 조슈아님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남아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자료를 제공한 이런 신민 케이님 자료에도 다 남아있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을 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4.15 총선에서 130여 건에 해당하는 원고 측의 선거 무효소송을 모두 다 기각시켰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 외관상으로는 다 승리한 겁니다. 대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선관위 촉에 섰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철도천막에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이란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가가지고 한국일보에서 이런데 인터뷰한 걸 보면 편의적인 면에서는 사전투표가 세계적인 제도다 이러지 않습니까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한마디로 그게 서울법대 수준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적으로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완전히 바닥 수준들의 인간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세상에 다 민낯을 더 이상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밝혀있는데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다 깔아뭉겨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 저항이 없으면 그들 뜻대로 여야가 합심해가지고 다 깔아뭉겨 고 계속해서 대한부정조작극으로 여러분들 자리를 잡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드렸지만 어제 자료 중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 하니까 이 자료가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상북도지사선거입니다. 이 경상북도지사선거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차이값이 오차범위 냅니다. 그리고 양 후보 더블당이나 국힘당이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오고 갑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꼭 같은 현상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의 모든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 못한 데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이 기대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데 크게 귀한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몰표가 쏟아졌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 표 정도는 뭡니까 훔칠 수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전혀 표를 못 훔친 겁니다. 이게 경상북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협조를 안 한 겁니다. 협조를 안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수사가 이루지야 알겠지만 그럼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밝혀낸 것은 어느 정도 성까지 밝혀됐냐. 정진석이 여러분들 기사회생한 부여 청량군 개표소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청와대 출신의 박수연이 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 측의 개표 참관인이 항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해보니까 또 여러분들 박수연 이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위를 제기하니까 투표 여러분들 개표 진행요원이 투표지 분류기를 전원을 껐다가 켜지 않습니까. 전원을 껐다 켜는 겁니다. 온오프를 하니까 기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전과 달리 상당히 많은 표가 정진석하게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뭔가 조작값이 입력돼 있었다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 개표일에 처음에 시작할 때 usb를 가지고 꼽아가지고 초기값을 여러분들 이렇게 설정하죠. 뭐 그 과정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경상북도 지역선관위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3구 대선과 6월 1일 경상북도 지사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에게도 여러분들 고기 숙여 감사해야겠지만 본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폼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경상북도 도민들이 크게 역할을 한 겁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당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편투표는 경상북도에서 완전히 조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상북도의 관외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 우편투표의 차이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데칼코만이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는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방법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방법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이 범죄를 추적해가는 과정에서는 작은 근거들을 계속 모아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이 전혀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해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어떻게 조작해서 이런 조작값을 실행에 옮겼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점검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추론 가슴이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고등수학 같은 것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를 조작했구나.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는 너무나 정직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선관이 사람들한테 대법관들처럼 대충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숫자는 숫자는 여러분들 그렇게 뇌물 줘 가지고 봐주지 않고 숫자는 법복 입고 폼 잡은 대법관이라 해 가지고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참말로 할 수도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 할지도 모르고 사기칠지도 모르고 숫자가 나라 파는데 여러분들 이바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는 쿨하게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선거합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 접근 가능한 유일한 집단이자 사람들이 선관위고 선관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따라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숫자를 조작한 것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복잡한 방법 말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량도 만들고 도로도 닦고 이런 반도체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는 통계학의 거의 골격 대들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이 통계학이 말하는 과학적 사실을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양심들이 없는 짐승들입니다. 대학 교육을 받고 통계학이 이야기하는 과학적 사실에 눈을 감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이라고 나는 안 봅니다. 부정선거를 여러분 밝히는데 우리는 과학을 필요로 합니다. 정규제나 조갑제처럼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 과학을 우리는 필요하는 겁니다. 과학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통계학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큰 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넘버 이거는 선거라는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의 평균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가까운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와 확률 분야의 기본 개념이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에서 사박오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여러분 실시가 되면 그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응하는 사람들은 선거라는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자 표본집단에 속하기도 하고 당일투표자 표본집단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럼 모집단과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집단 내 통계적 특성이 같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홍길동이 종로구에서 출마했으면 사전투표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에서 얻은 당일투표 득표율과 모집단에서 얻은 모집단의 여러분들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모든 사회과 자연과학의 기초이자 여러분들 바로 바탕이 되는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 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최소 5에서 10% 이상 정도 큰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여러분 후보들은 어김없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5에서 10% 이상 정도 작은 값이 나왔습니다. 무슨이냐 제3자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한쪽에는 증가시키고 한쪽에는 감소시키는 외부 개입에 의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알려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조재현과 천대엽과 여러분들 이동훈과 민유숙이 모른다? 이거를 윤석열과 한동훈이 모른다? 이걸 김기현이 모르고 권영세가 모른다? 이거는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데 저마다의 이유 때문에 그냥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깔아뭉개도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기성세내는 물론이고 후손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다. 선거를 장악한 특정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외세와 결탁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들, 대다수 국민들을 약탈하거나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숱탈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 애절하고 그것이 너무나 애통하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깔아뭉개도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 생각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것이 처음부터 다 알려진 겁니다. 조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갖고 완전히 수학적 배경이 없는지 그냥 그걸 깡무시하고 입 닥치고 처음부터 부정성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돈을 먹었거나 양심이 불량하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아니면 이익이 크게 걸려있거나 그렇게 되겠죠. 처음에 여러분들 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이 여러분들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그래프가 상당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21대 2020년 4.15 총선의 차익값 그래프가 서울입니다. 이것이 20대 2016년 총선의 차익값 그래프지 않습니까 여기는 규칙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이거는 크고 규칙성이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부정선거라는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야비한 거 아니까 이길 수 없는 선거도 그냥 심심하면 여러분들 그냥 조작해보는 겁니다. 왜 조작하는데 돈이 안 드니까 조작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조작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심심팔이 땅콩 모양으로 여러분 그냥 조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2021년도 4.15 총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분위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여러분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영선이 여러분 죽었다 깨어놔도 이길 수 없는 선건데 또 조작을 한 겁니다. 2021년 4.7 보궐선거에도 사전투표 조작이 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승함으로써 사전투표 조작을 넘어섰다. 우측의 붉은 표시는 차이값을 말한다. 오세훈 후보는 모든 구에서 마이너스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박영선 후보는 모든 구에서 플러스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가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이런 부정선거 문제가 등장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외쳤는데 불구하고 1년 지나서 2021년 4.7 보궐선거도 이길 수 없는 선건데 여김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여러분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실시된 선거입니다. 거기에서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선거 문제를 여러분들 외쳐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여러분들 돼갈 무렵에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필요한 것은 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7번을 조작을 한 겁니다. 5번은 문정권 하에서 2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3번 여러분들 공직선거가 남아있습니다. 오는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4년도 4월 11일 총선 2027년도 대선이 남아있습니다. 7번을 야무지게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작이 없을 거다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안 듭니다. 돈이.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부정선거의 기본은 덕표수 조작이다 이야기죠. 그런데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는 전국 차원의 통일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돈 안 들고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에 의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표를 훔쳐 가지고 여기서는 오셔온 표를 훔쳐 가지고 박영선한테 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바실리아tv가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4.7 보궐선거 서울시내 424개동 통계분석 결과 당일 투표에서는 박영선이 5개 이겼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박영선이 44.57% 189개 동에서 이런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 사람들 선거 사기 세력들은 그침없습니다. 저는 예상을 윤석열 정부의 남은 공직선거도 모두 다 조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박영선 후보가 등장했을 때는 박원순 시장이 여러분들 성추행 사건으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분들 후보를 내느냐 안 내냐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초창부터 폐색이 찢었지만 이렇게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감만 입력하면 덕표수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무지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덕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한국에 여러분들 기고한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인 박성현 교수님이 그래서 따온 겁니다. 이거는 좀 순서를 딸리 했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빼기. 그러나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오세훈을 여러분들 마이너스 쪽으로 박영선을 플러스 쪽으로.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규해서 선거 공정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불구하고 2021년도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거침없이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서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소위 1년이 돼서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박성현 교수님 여름 논문에 나오는 건데 이게 2020년대 총선 자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2021년도에 4.7 보궐선거하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난번에 끝났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교육감 선거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까지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렸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우파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키고 이렇게 당선을 시킨 겁니다. 방송하다 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요즘 모아서 보면 참 선거부정한 놈들은 이익 때문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 선거부정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밝혀졌는데 그거를 다 이런 묻고 가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기가 차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디에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뭐 선거부정 문제를 브레이크를 전혀 걸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럼 대통령이 그거를 못하면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으면 윤 정부는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무슨 여러분들 노력을 하더라도 패배할 것이고 그리고 2027년도 대통령 선거는 아주 그냥 완벽하게 패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권력은 좌파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고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요리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 이후로는 한국인들이 민의에 의해 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한 것이 거의 영원히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런 사태를 제가 너무나 애통해 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좌파들이 이런 권력을 장기 집권하게 되면 이런 방송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제 자신도 아마 이런 방송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고 그렇게 제 앞에 이익에 이런 눈이 어두워 가지고 새끼들이 뭡니까 다 노예가 되는데 노예가 되는 새끼들 생각을 했으라도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인간의 이익이 뭔지 그렇게 다 여러분들 다 은폐하고 방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가 그냥 고차가 돼버렸으니 남들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제가 발에 묻은 흙을 그냥 털어버리고 저도 그냥 예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냥 보내겠죠. 2027년이면 저도 한 67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투쟁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참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것조차도 기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240만 표를 득표수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 회신하던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240만 표를 여러분들 만진 겁니다. 마지막에는 새벽에 여러분들 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누가 기여했습니까 국민의힘에 민간위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김형철 중장을 비롯해서 매친 사람들이 공명선거안심선거추진본부단에 해 가지고 세 가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첫째 사전투표를 먼저 까라 둘째 투표지 분류기 사용하지 말라 셋째 투표지 사전투표지에 qr코드 사용하지 말라 셋째 투표지 관리관 사인 사적 도장을 사용해라 선관위가 뭐라고 했으면 세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받아들여 한 가지를 양보를 해 준 거죠 사전투표를 먼저 까겠다 사전투표를 먼저 까버렸기 때문에 새벽에 조작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사람들이 참 잘한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경상북도에 계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20년 30년 근무한 사무국장들에게 굉장히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무국장들이 의도적으로 협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구 대통령선거에서 6월 1일 경상북도지사선거에서 경상북도만 유일하게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안 됐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본인이 잘나서 됐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참 오늘은 제야 전문가가 제공한 자료가 아니고 평소에 꾸준하게 이 자료를 득표수 분석을 해 가지고 제공한 이 kc께서 제공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이런 활동을 좀 지지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 올해 상반기에 모두 출간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해부한 거의 완결판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선이고 4권이 여러분들 사이로 총선이고 5권이 윤석열 정부와 실었던 6월 1일 지방선거와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를 다룬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한다 생각하시고 이 도둑놈들 책을 좀 많이 구매하셔 가지고 주변에 누구든지 여러분들 일독하게 되면 선거부정의 실상과 심각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 쉼을 돌리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멋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k님이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입니다 진짜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사행감입니다 사행감 국가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선거에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것이 낱낱이 밝혀졌는데 그것을 k님이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을 49개 서울선거구에서 선거구마다 어떻게 조작해왔는지를 여러분들 밝힌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강남갑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위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대수의 법칙을 기준으로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 선관위 공개자료에서 차이값 가로열고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오차범인 3% 이상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100% 선거결과가 투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대 총선입니다 이게 21대 총선입니다 20대 총선을 보시게 되면 좌측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투표수는 보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 당일투표 득표율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샤누리당 이종구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55.8%였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55.4% 2016년 20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의 김승곤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44.2%였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44.6%입니다 차이값이 마이너스 0.4 플러스 0.4가 나온 겁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이렇게 후보가 얻은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정선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이 그냥 이 모집단 모집단의 각 후보의 득표율은 이종구는 55.6%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대수의 법칙입니다 모집단의 이종구의 득표율 55.6%와 당일투표 표본집단의 이종구의 득표율 55.8% 사전투표 표본집단의 이종구의 득표율 55.4%가 거의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대수의 법칙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결과입니다 표본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가 4만 1천 명 당일투표가 3만 6천 명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집단이 7만 8천 명입니다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큰 수입니다 표본의 수가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집단 1의 통계적 특성 모집단으로 추출된 표본집단 2의 통계적 특성 모집단의 통계의 특성이 거의 뭡니까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20대 총선이 완벽하게 여러분들 뭐죠 정상적인 투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 소위 선거 사기 시력들이 표를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관내 사전투표를 훔쳐가지고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뭡니까 누구한테 대해줍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위반되는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득표수는 볼실 필요가 없고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당일 투표 득표율 34.4%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34.4%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13.5%가 많은 47.8% 나오는 겁니다 13.5%만큼 조작을 해줬다는 겁니다 해구민 사전투표 득표율이 강남 사람들이 몰피를 준 겁니다 63.5% 강남갑 사람들이 몰피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도 63.5%가 나와야 되는 건 비슷하게 그런데 12.9%나 적은 50.7%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집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김성곤 플러스 13.5% 미래통합당 태구민 마이너스 12.9% 오차부민 0에서 3%를 크게 벗어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래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을 한 겁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율 정감작업을 득표수 정감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름도 숫자 조작하게 되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수의 법칙을 김성곤이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모집단의 김성곤의 여러분들 득표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38%가 나온 겁니다 그럼 다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4.4% 관내 사전투표율이 47.8% 나온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태구민 모집단의 여러분 태구민의 득표율이 60% 당일 투표 득표율이 63.5%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50.7%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20대 총선입니다 새누리당의 차이값은 마이너스 0.4 더불어민당은 플러스 0.4입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투표였다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더불어민당 플러스 13.5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2.9%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표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표를 대준 겁니다 득표수 정감 작업을 한 겁니다 누가 했다 선관위가 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니까 그래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는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지 북한 해킹 무슨 선거 범죄 아닙니다 중국 공상당 개입 선거 범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관위가 조작값이라는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쓰시고 빼고 한 겁니다 20대의 2016년 20대 총선은 거의 정상투표였습니다 차이값이 이렇게 작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가 사전투표 득표에 거의 일치하거나 같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21대 이렇게 표를 쑤셔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무슨 채용비리니 무슨 발주 비리니 다 뭡니까 그냥 본질을 눈을 국민으로부터 눈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애들 몇 명 이름 집어넣은 거 지자식들 옳은 일은 아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비하하게 되면 국가의 권력을 도덕질하는데 완전히 뭡니까 별동대 역할을 한 것이 선관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선관위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좀 억울할 겁니다 전산조작은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전산조작은 그러나 법원의 투표함 정거보전 명령에 따라 가지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모두 다 소각 내지 폐쇄하고 파쇄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다 맞춰서 인쇄소에서 새로 만든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그게 재검표장에 다 등장한 겁니다 그 작업은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화성사람 했겠습니까 검성사람 했겠습니까 토왕성사람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지역선거관리비원회의 3국장 이하 일부 핵심 인력들이 주도했겠죠 그래서 선관위 내에 부정선거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충격적인 것은 이게 외세가 개입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걸 외세가 개입한 것이 아니고 이게 공직자들이 개입한 것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특히 선거 관련 공직자들의 부정선거 득표수 정감 작업을 여러분 거의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해 가지고 그래 국회의원을 다 지금 마치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이걸 덮겠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양심불량 정도가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식들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짓들을 강남갑에서 한 겁니다 강남갑에서 이런 짓들을 다 해 가지고 강남갑이면 여러분들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훔치려고 한 겁니다 물론 강남갑은 2018년 유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 후보도 아마 훔쳤을 겁니다 그 당시에 조은희 후보가 서초구청장 한 자리 빼고 24자리를 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에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몇 군데 한번 더 알아보죠 이 강남병 강남병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여러분들 2016년 20대 총선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을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통계학의 여러분들 거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20대가 모든 선거구가 다 정상선거가 이루어진 건 아닌데 그 대다수가 정상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시도는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일부 선거구에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2016년 여러분들 총선은 특정 정당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야합을 해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범죄 행위는 2016년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은 완전히 조직적으로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완전히 이게 뭡니까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그듬 말씀드리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득표수 조작의 공범이자 부역자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선관이라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뭡니까 득표수 조작에 관여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우롱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강남병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남병 이 강남도 죽었다 깨어놔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20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병 여러분들은 이 사전 득표수는 보실 필요가 없고 득표율만 보시면 됩니다 새누리당 이은재 당일 투표 득표율 59.1% 관내 사전 득표율 58.4%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 득표율이 차이값 관내 빼기 당일 마이너스 0.6% 정상입니다 오차범위인 0에서 3%에 속해 있는 겁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전원건 당일 투표 득표율이 38.4% 사전 득표율 39.6% 차이값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플러스 0.6 오차범위인 0에서 3%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모집단 전체 여러분들 집단입니다 관내 사전 당일을 다 합친 것 58.7%입니다 얼추 다 비슷합니다 모집단의 통계값 당일 투표 포분 집단의 통계값 관내 사전 투표 집단의 통계값 이게 이름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내두신 시민 케이시가 공정선거가 이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38.7% 모집단 평균입니다 그다음 당일 투표 평균은 38.4% 다 비슷한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가 이뤄진 겁니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난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일 투표 득표율 28.2% 강남에서 몰포를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가 한때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관내 사전 투표에 표를 얼마나 여러분 도덕질했는지 43.3% 나온 겁니다 차이집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무려 플러스 15.1% 이걸 주고 저는 뭐라고 하는가 미친 수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득표율을 쑤셔 넣어준 겁니다 누구한테 훔쳐가지고 유경준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훔쳐가지고 다음에 유경준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70.8% 강남 사람들이 완전히 몰포를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내 사전 투표는 55.9%입니다 무려 14.8%가 차이집이 여러분들 마이너스와 나오는 겁니다 표를 훔쳐가지고 김한규 함께 넘겼다는 겁니다 모집단의 여러분들 득표율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집단의 득표율이란 것은 사전 투표자 그룹 더하기 당일 투표자 그룹 다 합친 겁니다 32.3%이 나왔습니다 당일 투표 28.2% 관내 사전 투표는 43.3% 그냥 유관으로 보더라도 사전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표를 공짜로 얻었구나 미래통합당 모집단 평균이 66.7% 당일 투표가 70.8% 관내 사전 투표가 55.9% 정상이 아닌 겁니다 선거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유경준 씨가 통계청장을 지냈고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고 코넬드에서 아마 노동경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4.15 총선 끝나고 나서 뭐죠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논문을 써보니까 부정선거 부자도 없었더라 그렇게 떠들고 다닌 거죠 인간들이 다 대먹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위하여 양심도 팔고 모든 걸 파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 20대 총선에서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런 중요한 것은 강남구 병원 조작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될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럼에도 보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득표소 조작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고 이미 선관위에서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은 7번에 충분한 뭐죠 실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할 겁니다 그냥 쉽습니다 비용도 안 들고 몇 사람만 하면 되니까 이런 조작을 서울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20대 총선은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샤누리당의 마이너스 0.05 더불 미지당의 마이너스 0.6 거의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오차범위인 0의 3%에 다 드는 거죠 그 다음 미래통합당의 표를 훔쳐 가지고 더불당의 이름을 더해줘니까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미래통합당 차이값 마이너스 14.8% 미친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고도 국민의힘의 경제학 박사 출신들이 다 입을 다물고 하는 것은 윤희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경준이도 마찬가지고 윤희숙이는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명문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초등학생만 더하기 빼기가 차이값만 보더라도 부정선거를 얼마나 심하겠는지가 나오는데 이런 걸 다 여러분들 입을 다 다물고 철판을 깔고 홀력이 얼마나 달콤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들 너무합니다 다 이완용입니다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런 짓들을 한 사람들이 뭐 하기에 다 같이 고생을 할 거니까 이 차이값이 마이너스 14.8 그 다음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겠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4.8 여기는 15.1 여기는 15.1이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부정선거 다큐멘터리인 가프카 님이 만든 왜 더 카르텔에 노교수 분이 한 분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인하대학교 이름 공과대학 교수를 지냈던 허병기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허병기 교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수학층만 제대로 배웠으면 다 아는 것을 대부분의 참고인 자격으로 가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지더라 2020년도 4.15 총선거 같은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려면 확률이 몇 경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몇 경분의 몇 억분의 1도 아니고 몇 경분의 1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몇 경분의 1이 여러분들 발생했음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법관 12명이 다 깔아 뭉개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다 이러면 깔아 뭉개는 겁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젊은 날부터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사람이지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러면 법적으로 파산상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온전한 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이란 것이 원래 악하고 인간이란 자기 이익에 충실하고 인간이란 건 자기 합리화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더라도 그냥 뭐 뵐 일이 있겠나 그냥 내 함께 내 뱃속에 밥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천벌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죽을 고생 여러분 이완용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여러분들 소위 후기 조선사회에 여러분들 그렇게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완용이야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한다 나는 북한 민족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뭡니까 조선 말기에 금 운영했던 지도청들이 남긴 후환이 100년이 지나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도 지리적으로 조금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보존을 못해가지고 그것도 보존을 못해가지고 다시 후기 조선으로 돌아갈 인간들이 이렇게 많으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선거가 부정이 되면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잘 해먹자는 거 아닙니까 3일 전에 여러분들 2018년 서울시 구청장 선거 소개했지 않습니까 25개 구청장 자리 가운데서 24개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중에서 호남 구청장 출신이나 처가집이 여러분들 호남인 사람들이 21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한 번이 아니고 한 10년 20년 장기 집권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룹에 끈을 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들끼리만 다 해먹을 거 아닙니까 광금 물량부터 해가지고 2018년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에서 지역구가 100자리인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96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을 겁니다 다 고향사무소에 한 자리씩 줬겠지 뭐 형도 한잔하고 아우도 한잔하고 뭡니까 동생도 한잔하고 한 정당이 어떻게 이런 100자리 가운데 96자리를 차지합니까 그래서 오세훈 씨가 2021년도에 4.7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들어가가지고 손발이 묶여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밥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돈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밥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의로움이 사라지고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이 일상화되면 모든 곳을 다 퍼질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노예지 않습니까 지가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못 뽑는데 그게 노예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못 뽑는데 그게 노예지 뭡니까 그게 노예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노예할 거면서 아싸리 이런 북한처럼 해가지고 대한조작공학으로 이름 바꾸고 맹폐 바꾸고 국민들이 그냥 노예고 저것끼리 앉아가지고 뭡니까 어이 너는 북한 그렇게 하대요 왜 더 카르텔이라는 부정선거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니까 북한은 그냥 발표하대요 그냥 평양 어디 누구 평양 어디 그렇게 해버리라는 이야기죠 4천억 5천억이면 예산 쓸 거 없고 3천 명 여러분 선관위 직원들 데리 있을 거 없고 왜 여러분들 다 거짓말 해가지고 다 사기를 치면서 진짜인 것처럼 국민 함께 여러분 이야기를 하냐 이게 다 사기지 않습니까 사기를 사기를 치면서 국민들한테 진짜 선거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기를 친 거잖아요 선거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치면서 겉으로는 뭡니까 아 아름다운 선거 예 이 새끼들아 아름다운 선거는 뭐고 지저분한 선거지 아름다운 선거가 뭐냐야 중앙선거 하려는 여러분들 로고가 아름다운 선거 너희가 아름다운 선거냐 하기야 너희는 아름다운 선거겠지 너희는 마음껏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국민 눈에는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선거냐 이야기야 너희도 새끼가 있을 건데 자식들이 있을 건데 자식들이 그 선거부정이 고착화 되고 일상화 되고 제도화된 나라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죠 베네수엘라를 봐라 이야기야 이런 걸 보고 이걸 그냥 덮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도저히 그런 인간들하고 상종할 수도 없지만 야 인간들이 어떻게 그러냐 너희 지금 잘 살아봐야 지금 나이 한 50대 말이면 한 20년 정도 살 건데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야기야 이렇게 다 전국을 조작을 한 겁니다 내 친구에 여러분 하나 더 알아보시죠 강동을 이 강동을 보시면 이 강동을입니다 20대 총선 보시기 바람에 대단하네요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네요 0. 2016년 채누리당 후보 더불당 후보도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거의 일치하네요 0. 대단합니다 또 더 놀라웠네요 모집단 사전 투표자 그룹과 당일 투표자 그룹 합친 모집단의 평균값이 38.3%입니다 채누리당 이재영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 사전 투표 득표율 그다음에 모집단의 사전 당일 합친 득표율이 다 일치하는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 받아들이는 공정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더불 민주당도 뭡니까 모집단 40.9% 당일 투표자 그룹 40.9%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여러분들 40.9% 어쩌면 이렇게 똑같네요 표본의 수가 클수록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클수록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사전 투표자 그룹의 통계적 특성과 당일 투표자 그룹의 통계적 특성은 정확하게 갖거나 일치한다 이게 과학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내가 통탄하는 거 아니까 대부분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을 나오면 대부분 대학을 나오면 우리 세대들은 다 수학 정석을 배우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은 통계학이 여러분들 뭡니까 완전히 기본 가운데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자연과학하고 사회가학이 없다는 하고 여러분들 똑같은 거죠 그거를 전 언론이라면 입을 다물고 전 대법관들이 입을 다물고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현 권력청이 다 입을 다물고 여러분 그 오른쪽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더블당의 이해식 후보 당일 투표 득표율 49.5%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61.7% 무려 12.9% 차이가 납니다 12.3% 미래통합당 당일 투표 득표율 46.8% 관내 사전 투표율 35.6% 마이너스 11.2% 강동구 어린이 여기 미래통합당의 이해식 후보가 46.9%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나오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도 46.8%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조작을 해놓으니까 대수의 법칙 위배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동을이죠 강동을의 강동을의 2016년 강동을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는 새누리당 0% 더블당 0%입니다 정상 투표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1.2% 여기 여러분들 마이너스 11.2%라는 것은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수의 11.2%의 표를 훔쳐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더블당 플러스 12.3%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 조작 규모가 나옵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3.5%가 나오니까 광동구을에서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수 100명당 23.5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득표수를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도 참 고맙네요 이렇게 신민 K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주니까 이것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그냥 많은 분들을 설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자료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당대표가 이해찬, 원리대표가 이인영, 사무총장 윤호중, 그리고 선거대책본부장이 양정철, 그리고 기획본부장이 이건형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뭘 했니 하지만 그게 다 딴 게 아니고 빅데이터는 무슨 빅데이터입니까 그냥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표를 훔쳐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해찬 입에서 30년 좌파장기 집권론, 50년 좌파장기 집권론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선거 사기실을 때는 2017년도에 시운전해 가지고 재미를 봤습니다 어? 조작해도 아무도 모르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 와신또에 상당히 로비를 했을 것 같아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최되긴 바로 전날인가 며칠 사이에 북미 싱가폴 트럼프하고 김정은 회담에 열리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조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좀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 지방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자신감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완전 여러분들 완벽한 조작을 했고 그 완벽한 조작의 결과물들이 지금 여의도 의사당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신들인 겁니다 그래서 뭐 4년간 잘해먹었죠 뭐 임대차 보호법부터 시작한 탈원전 뭐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나라 팔아먹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서울의 49개 지역구 가운데 화끈하게 조작한 데가 관악구하고 마포울입니다 마포울은 정청례 후보가 나온 데고 거기는 두 장당 한 장을 빼앗았습니다 100장당 50장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 조작값 50%를 빼앗아 이동시켰고 그다음에 3등이 종목으로서 황교안 후보에게 된 조작값 45%를 적용했죠 이낙연 100장당 45장을 훔쳐가지고 이낙연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지금 이제 부터는 관악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악값에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 관악값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대 총선 통계학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는 표본 수가 크기 때문에 뭐 크히 정확합니다 통계학에 여러분들 대개 우리가 국정 지도 조사 같은 거 하면 표본 수 한 천명 가져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처럼 이렇게 단일 사회적 현상을 조사하는 데서 수만 명 되는 그런 여러분들 표본은 거의 없는 거죠 표본 수가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 사이에 통계적 특성이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모집단 득표율이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 20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 20.1% 사전투표 득표율 20.2% 모집단 20.2%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 차이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0.1% 지나지 않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 득표율 37.2%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32% 7% 0.2%밖에 마이너리 0.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 사전투표율 많이 뛰어간다 그건 정신 나간 이야기인 겁니다 표본 수가 수만 명이 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13만입니다 대단하네요 당일투표 득표율이 10만 명입니다 모집단이 24만 명입니다 이 정도로 이런 표본집단이 크게 되면 거의 뭡니까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오차범위가 아주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짓을 했는지 2020년도 4.15 총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죠 보시면 여기는 한 후보가 출마 안 했네요 그때 여러분들 발언해 가지고 난리법석 났던 세대발언 비하 발언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10.8% 그래도 조작을 했네요 조작은 더불어민주당은 조작을 했네요 민생당 당일투표 득표율이 51% 나왔는데 관내 사전투표 61.9%가 어떻게 나오죠 플러스 10.8%입니다 어디서 훔쳐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때 아마 기권성을 했었습니다 관악에는 이게 엉망친창이지 않습니까 전퇴 투표율이 54% 당일투표 득표율이 51% 관내 사전투표 61% 100% 뭐죠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경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투표 차익값이 3% 이상은 대수의 법칙 위반으로 100% 선거결과 득표 인위적 조작으로 의심합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2016년 결과는 0.1%밖에 안 되는데 21대는 10.8%까지 올라갔네요 이때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아마 빠른 파문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정확한 비교는 하기 힘드네요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나경원 씨가 출마했던 동작을 판사 출신의 이수진 씨가 나왔으면 까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가짜들이죠 기가 찬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씨가 2016년에도 나왔습니다 나경원이 얻은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차이는 플러스 0.3 2016년 선거 더블당 허동주는 마이너스 0.2 모집단하고 모집단 평균 당일투표 집단 평균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43.6 43.5 43.8 통계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더블 민주당도 있죠 모집단의 득표율 30일 당일투표 표본집단 득표율 31.1 관내 사전투표 표본집단 득표율 31 크기 일치하지 않습니까 정직한 선거였다는 이야기 선관이 발표대로 아름다운 선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함께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습니까 마이너스 12.8%만큼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당일투표에서 나경원이 50.7% 얻었는데 사전투표 37.9%를 얻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표를 마이너스 12.8만큼 훔쳐가지고 더해줬겠죠 판사 출신인 이수진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46.3%인데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60% 나옵니까 13.7%라는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이렇게 덕표수 조작하더라도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덕표수 조작하고 땅땅땅 이수진 당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보 천치 같은 국민들이 다 입 다물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 더미를 다 여러분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신민 케이님이 구한 걸 보니까 덕표수를 조작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도덕질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덕질을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저 양반이 좀 있다가 입 다물기를 바랄 뿐인 거죠 나경훈이 출마했던 2016년에 동작궐의 선거에서 채누리당은 플러스 0.1에밖에 안 나온 겁니다 아 이게 동작궐이 이쪽이네요 그런데 얼마나 표를 훔쳤으면 나경훈이 마이너스 12.8 12.8이란 것은 뭐죠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2.8%를 표를 도덕질해가지고 이수진 않게 넘겨준 거지 않습니까 좌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안 한 대하고 부정선거 한 대하고 차이입니다 득표수 조작을 한 대하고 득표 조작을 안 한 대하고 이런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고 핵심은 선관위가 주도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이다 그게 이렇게 증거로 다 나오는 겁니다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걸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년 넘게 6개월이 다 돼가는 다 입 딱 다물고 가는 겁니다 다 잘 살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 정간예후받아 수십억 먹고 자식들은 다 노예처럼 뭐죠 남이 뽑아주는 북조선하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북조선 선관위하고 남조선 선관위가 뭐가 다르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북조선 선관위는 비밀투표가 없다면서요 남조선 선관위는 비밀투표가 보장이 됩니까 qr코드의 이름들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qr코드가 이름 투표지 물리기가 다 읽어내는데 몇 년 몇 달 몇 시 몇 분 몇 초에 천분의 1초로 홍길동이 뭡니까 동작을의 이름 투표를 했는데 누가 투표했는지 뭡니까 기표 이미지가 다 찍히는데 누가 이름들 거기에다 투표했는지 다 알게 되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이름 투표를 누가 함께 홍길동 했는지 인강증이 했는데 다 아는데 그게 무슨 비밀투표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도덕질 한 겁니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 그냥 뭐 도덕질을 해도 뭡니까 도덕질에 대한 수사 한 번이 없고 수사가 없으니까 도덕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상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를 도덕질 당했는데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덕질을 하고 1년이 됐는데 또 보궐선거 또 도덕질을 하고 말이 되는 짓을 해야 되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49개 선거구를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훔친 겁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 선거를 다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다 선거를 훔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만 하면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서울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전국을 어떻게 다 도덕질 했는지 전국을 다 도덕질 한 거죠 이 보시게 되면 그럼 이제 강원도에 여러분 강원도 한번 보시죠 강원도 강원도를 강원도에서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전국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신민 케이님이 이런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강원도 계시는 분들하고 강원도에 고향이 계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 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 첫 번째가 강릉시입니다 강릉시 강릉시를 보시게 되면 강릉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15 총선에 강릉시의 김경수 그 다음에 홍윤식 장지창 이게 권성동시와 출마를 무소속으로 출마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검정색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이게 강릉시는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한테 4.0%를 훔치고 무소속에 있는 권성동 후보한테 5.1% 훔쳐가지고 그럼 여러분 얼추 더하게 되면 이게 9.1%죠 나머지에서 조금씩 훔쳤던 거 아닙니다 이건 득표수 조작값을 구해보면 그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한테 9.9%를 더해준 거네요 이 선거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홍윤식과 미래통합당 홍윤식과 무소속 투표자 수의 얼추 20%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게 강릉시에서 한 20% 정도를 도덕질한 겁니다 이동시켜가지고 한 10% 이런 9.9%니까 마이너스 9.9% 플러스 9.9% 그게 강릉시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한 20표 정도를 훔친 거네요 20표 정도를 훔쳐가지고 이동을 시킨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잘 해놨네 이분이 자료를 제공한 분이 이건 대수의 법칙이 위반이다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난 어떻게 민주당 후보들은 이렇게 밥만 먹고 똥만 싸면 이러면 다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다 대성을 하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33.9%인데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33.9%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43.8%가 나오냐 표를 도덕질해가 더해줬으니까 43.8%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밑에 결과는 당일 투표를 정상적인 투표로 가정해가지고 새로 이제 표를 개선한 건데 그거는 뭐 제가 소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야전문가는 선관위가 발표한 이 제야전문가는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갖고 그 차익값을 구한 다음에 그 차익값을 구하면 차익값이 크지 않으면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 차익값을 이론적으로 가장 작은 범위까지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뭐를 찾아 냅니까 득표수를 만드는 데 사용한 조작값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기 이전에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복원하고 그리고 동시에 후보별 진짜 득표수에서 선관위가 만든 조작한 가짜 득표수를 복원하는 그러니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그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시민K님 같은 경우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 한 표 규모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다 추정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선거를 한 거다 그래서 건성동 후보도 이 5.1%나 빼앗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거를 그냥 조작값 집어넣어가지고 이러면 다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그게 이미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기간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투표지 개수하고는 거의 맞지가 않는 겁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4.15 총선에 대해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니까 야단 법석이 난 거죠 그게 이제 표를 부랴부랴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스카치 테이프가 붙던 투표지까지 나온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가 일어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선거 부정 문제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참 사람의 나라기보다도 짐승들의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전국을 다 이름돌들 도독질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서울만 하면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서울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전국을 어떻게 다 도독질했는지 전국을 다 도독질한 거죠 이 보시게 되면 그럼 이제 강원도에 여러분 강원도 한번 보시죠 강원도 강원도를 강원도에서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전국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신민케 님이 이런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강원도 계시는 분들하고 강원도에 고향이 계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 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 첫 번째가 강릉시입니다 강릉시 강릉시를 보시게 되면 강릉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15 총선에 강릉시의 김경수 그다음에 홍윤식 장지창 이게 권성동시가 출마를 무소속으로 출마했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검정색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차이값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이게 강릉시는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한테 4.0%를 훔치고 무소속에 있는 권성동 후보한테 5.1% 훔쳐가지고 그럼 여러분 얼추 더하게 되면 이게 9.1%죠 나머지에서 조금씩 훔쳤던 뭐 아닙니다 이건 득표수 조작값을 구해보면 그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한테 9.9%를 더해준 거네요 이 선거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홍윤식과 무소속 권성동 등 후보에게서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9.9%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에게 이동시킨 선거다 관내 사전 투표 조작 규모는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얼추 20%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게 강릉시에서 한 20% 정도를 도독질한 겁니다 이동시켜가지고 한 10% 이런 9.9%니까 마이너스 9.9% 플러스 9.9% 광릉시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한 20표 정도를 훔친 거네요 20표 정도를 훔쳐가지고 이동을 시킨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잘 해놨네 이분이 자료를 제공한 분이 이건 대수의 법칙이 위반이다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난 어떻게 민주당 후보들은 이렇게 밥만 먹고 똥만 싸면 여러분 다 뭡니까 사전 투표에서 다 대승을 하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33.9%인데 어떻게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33.9%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43.8%가 나오냐 표를 도독질해가 더해줬으니까 43.8%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밑에 결과는 당일 투표를 정상적인 투표로 가정해가지고 새로 이제 표를 개선한 건데 그거는 뭐 제가 소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는 선관위가 발표한 이 제야 전문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갖고 그 차익값을 구한 다음에 그 차익값이 크지 않으면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 차익값을 이론적으로 가장 작은 범위까지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뭐를 찾아 냅니까 득표수를 만드는 데 사용한 조작값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기 이전에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복원하고 그리고 동시에 후보별 진짜 득표수에서 선관위가 만든 조작한 가짜 득표수를 복원하는 그러니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그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시민케인님 같은 경우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한 표 규모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다 추정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선거를 한 거다 그래서 근성동 후보도 5.1%나 빼앗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거를 그냥 조작값 집어넣어가지고 이러면 다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그게 이미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기간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투표지 개수하고는 거의 맞지가 않는 겁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4.15 총선에 대해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니까 야단 법석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표를 부랴부랴 만든 겁니다 거기서 스카치 테이프가 붙던 투표지까지 나온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가 일어난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구하고 선거 부정 문제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참 사람의 나라기보다도 짐승들의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전국을 다 이러면 도독질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친김에 그러면 강원도의 다른 데는 뭐 어떠냐 다른 데도 한번 보죠 이왕 보이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는 동해시 태백시 여기 삼척시 정성군이네요 지역구가 아주 넓은 데네 이철규 지금 원내대표 하시는 분 아닌지 모르겠네요 무자비하게 이러면 표를 훔쳤네요 검정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에 강원시 동해시 태백강원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0.7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9.9 어마어마하게 표를 훔쳤네요 표를 훔쳐놓으니까 모집단 통계하고 그다음에 당일투표 표본집단 통계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일치해야 되는데 부정승을 안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 얼추 얼마를 훔쳤습니까 한 22% 정도 표를 이동시켰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9.9 정도 차이값이 나오는 것은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득표소 조작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철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59.5%를 땄는데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도 59.5%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9.9%나 작은 값이 나온 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선간에 사람들이 아무리 발부둥을 치더라도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도덕질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표를 쑤셔넣고 해가지고 다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했냐 4.15 총선에서 조재영과 천대역과 이동왕 같은 대법관들은 판결문에 범인을 특정해서 잡아오면 우리가 원고책 승소를 내리겠다 범인 잡으라고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범인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거잖아요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성군의 득표수가 다 조작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조작을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한 겁니다 북한이 해킹에 한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철규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마이너스 9.9%를 도덕질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완이 함께 이런 플러스 10.7%를 더해 준 겁니다 얼추 20% 정도의 득표수를 증강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나온 겁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들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럼 선관위가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니까 선관위가 자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인 겁니다 이거를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우선 서울법대 동기인 7.9학번의 김용빈이라는 선관위 사무총장은 한국일보 여러분들 인터뷰에서 편의적인 면에서 보면 사전투표가 세계적인 제도다 세계적인 제도가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합니까 선거에서 편리성이 중요한 게 선거에서 정확성이 중요하지 좀 늦더라도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나라 꼴이 아니지 않습니까 득표수 조작을 이렇게 일상화 되는데 헌법 제1조 2항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지 않습니까 주권은 선관위로부터 나오는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강원도민들 함께 이야기 드리는 것은 강원도민들이 여러분들 뭐 이제 서울만 주로 많이 이렇게 다뤘으니까 그럼 전국에 다 이렇게 표를 도덕질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한 분이 또 써놓으신 게 여기 다른 데를 보시면 이렇게 났네요 차익값 10.7 마이너스 9.4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김철기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전국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전국을 올리면 전국이 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참 고맙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참 고된 작업이었을 건데 제야 전문가가 참 이런 작업들을 다 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친김에 또 이제 여러분 고향도 있으실 수 있을까 하니까 여기 이제 태백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디입니까 됐고 여기 여기 이제 보니까 강원도의 속초시 인재군 고성군 양양군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표를 도덕질 했네 더불어민주당 이동기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37.2%인데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도 37.2%가 나와야 될 건데 11.0%나 올려가지고 48.2%나 만들어줬네요 대단하네요 미래통합당의 이양수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59.9%인데 정상적인 투표면 관내 사전투표가 59.9%가 나와야 되는데 10.8%나 빼앗겨가 49.1% 나왔습니다 차이칩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동기 더불당 후보는 11% 플러스 이양수는 마이너스 10.8% 뭐 100% 조작입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득표수 조작규모는 총 얼마냐 대략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22% 정도를 정감 이동시켰네요 100표 가운데 22표 정도를 이동시켜 가지고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 조작이라는 것은 뭐 봐주는 게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은 그 숫자는 조작된 숫자의 실성과 실태를 그대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뭐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고등수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시 이야기하면 대수의 법칙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무진장 큰 경우에는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본 수가 얼마나 큽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5200명 당일 투표가 1530명 모집단이 한 150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래도 큰 겁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천명 단위를 가지고 이런 조사를 하니까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으로부터 총선거 투표자수로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당일 투표자 그룹과 사전투표자 그룹에서 각 후보는 동일한 득표율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요한 대수의 법칙이 모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신문지상에 매일 오르내리는 소위 여론조사의 다의 등뼈지 않습니까 등뼈 그 등뼈를 완전히 위반한 반과학적 사실이 2020년도 4.15 총선에 등장한 겁니다 그 반과학적 사실에 해당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선관위가 제조 생산해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발표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밝혀낼기란 본인들 생각 못했을 겁니다 무식한 놈들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 밝혀냈지 않습니까 조혜주와 권순일이가 주도한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김세한과 노정이가 여러분 주도한 선거관리위원회 박세한과 여러분들 노태학이 주도한 선거관리위원회 다음은 어김없습니다 김용빈과 여러분들 노태학이 주도한 또 선관위가 되겠죠 그 선관위가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뭡니까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가지고 엄모론이라고 정신나간 인간들이죠 이거는 엄모론이 아니고 저는 지금 그냥 시민케인님이 심혈의 기울였을 여러분들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냥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더한 건 아무것도 없고 속초시 인재군 고성군 양양군 오지게 조작을 했네요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에 49개 지역구만 조작을 한 게 아니고 강원도도 다 이렇게 뭡니까 강원도를 조작했으면 경북은 왜 안 했겠냐 강원도 또 한 군데 더 보시죠 여기 보니까 원주시 좀 큰데는 원주시는 커가지고 원주시 갑하고 을로 나눠주는 모양입니다 원주시 이광재 씨가 나왔네요 강원도지사였던 이광재 씨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표 어마어마하게 훔쳤네요 참 대단하네요 이 사람들 더불임당 이광재 당일 투표 득표율 42.9%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55.1%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플러스 12.1%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당일 투표 득표율이 42.9%가 나오면 사전 투표 득표율이 42.9%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12.1%만큼 공짜표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래통합당의 박정하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2%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36.2% 당연히 박정하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2%가 나오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36.2%가 아니고 46% 비슷하게 나와야 될 거죠 9.8%를 빼앗은 겁니다 이거는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거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표본 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관내 사전 투표가 11000명 당일 투표자가 23900명입니다 이 정도의 이런 표본 수가 크면 클수록 후보가 받는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 투표 득표율은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사람들이 아주 저가 볼 때는 참 대책이 없다고는 생각이 드는 거가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어떻든 여러분들 선거는 득표수를 조작해야 됩니다 실물로 쑤셔 넣든지 전산 조작을 하든지 간에 득표수를 조작하면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콕스란히 흔적이 나면 득표수 조작하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a가 받은 표를 훔쳐가지고 b 함께 더해 줘야 되는데 a가 받은 표를 훔쳐가지고 b 함께 더해 주게 되면 이렇게 뭐죠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흔적이 남지 않고 부정선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부정선거는 반드시 득표수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득표수를 특히 전산 조작을 할 때는 본인들이 전산 장비를 다 숨기고 뭡니까 다 포맷팅을 해버리더라도 본인들이 어떻든 국민들한테 그냥 박정하가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박정하가 몇 표 몇 표를 받아서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발표하는 순간 다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다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거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죠 누구 주도하여서 이름이 이루어진 선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50억 여러분들 클럽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또 뭐 뭐죠 재판거래 의혹을 닫고 있는 그다음에 조혜주죠 조혜주하고 권순일 제재하여서 4.15 총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의의의 이름으로 공의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권력을 찬탈한 그런 범죄자들을 색출해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용기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작을 하는 겁니다 당선이 될 수 없어도 조작하는 겁니다 2021년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작하는 겁니다 박영선이 당선될 수 없어도 뭐죠 그냥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권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또 조작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눈이 시끄럽게 살아있는데 집권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또 조작하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참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는 한 번 정도 되면 한 번 정도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면 도둑놈들이 나쁜 놈들이 인간이 사악한 놈들도 있으니까 막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심기일전해 가지고 제도를 떠들고쳐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선거에서 7번 정도나 연속적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침묵하시고 그 똑똑한 여러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산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죠 기가 찬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7번 선거 부정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공직선거가 지금 3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2024년 4월 11일 총선이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2027년도 대통령 선거죠 7번 했습니다 7번 7번 표를 만졌는데 그다음 안 하겠습니까 한 군데 여러분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에는 원주가 크네요 원주시 값도 있고 의도 있는데 원주시 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을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후보 미래통합당 이경후 후보가 4.15 총선에서 맞붙었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성부를 바꿨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9%인데 표를 많이 훔쳤네요 13%를 더해줘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61% 같이 솟았습니다 이거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선관위가 바꿨네요 미래통합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8%인데 당일 투표 이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아주 12%나 이런 표를 도덕질당위가 36.8% 쪼그라들었습니다 그의 당락을 바꿨네요 이동된 득표수는 대략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6% 정도로 이동시켰겠네요 이런 13% 마이너스 12% 이런 것은 통계학으로 전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표를 훔쳐가지고 표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수치죠 이거는 이제 성부를 바꾼 경우인데 조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게 나오네요 사전선거에 의해서 100% 부정당선 의심됨 미래통합당 당일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패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4.15 총선에서 대부분 고배를 마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이렇게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한 48%나 52% 정도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미래통합당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야 전문가가 분석하게 되면 정확하게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각 후보가 몇 표로 됐다 이런 것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 찾아낼 수 있고 조작값도 찾아낼 수 있는데 이 경우 같으면 제 경험을 미뤄보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그런 경우에 속하네요 아무것도 여러분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거에 관한 한 이렇게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많이 발생했으면 적어놨다나 여러분들 사람이 참 양심이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를 사용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원래 법이 규정한 대로 바코드를 사용해야 되고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자에게 교부되는 투표 용지가 정품이란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는 유일한 수단이 투표관리관의 사적 도장 사인을 찍는 거죠 그 두 가지 조치만 좀 제대로 실행이 되더라도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현저하게 줄일 건데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부정이 이렇게 민간에 의해 가지고 그냥 차시하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이 자료를 제공한 시민 케인인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모든 곳을 다 분석해 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을 모두 다 민간인들이 다 찾아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행정부 수장 수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참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조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 4.15 총선의 경기도 조작 실태를 몇 군데만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강원도 서울 그리고 경기도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대표 사례입니다 4.15 총선에서 전국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것을 그냥 예화로 보는 겁니다 모든 전국에서 다 발생한 겁니다 호남권에 해당하는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전부 다 지금 제야전문가 KC가 여러분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찬 일인 거죠 그리고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은 4.15 총선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일어난 일에 그냥 대표 사례들입니다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선거를 조작하는 자들이 본인들의 선거 승리 시나리오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조작할 건지 몇 퍼센트나 표를 도덕질할 것인 것만 다른 거지 모든 전국에서 다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4.15 총선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조작 사전투표특표소 조작 부정선거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를 받고 계시는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 이런 상태의 선거가 실시가 되면 앞으로 모든 여러분들 공직선거가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걱정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 아니고 그냥 현재의 일이고 그냥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란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시 마이너스 11.4%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24% 정도 표를 이동시켰겠네요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한 23% 23.4%를 이동시켰겠네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당일 투표 득표율 49.7% 당연히 관내 사전 투표율이 49.7%이 나와야 되는 거죠 11.8%를 더해 준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거죠 반과학적 사실입니다 외부에 의한 부정선거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미래통합당의 김영환 당일 투표 득표율이 49.2% 당연히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49.2%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표를 훔쳤기 때문에 37.8%를 쪼그라던 겁니다 득표수 조작의 기본은 간단 명료합니다 훔친 것만큼 더해 주는 겁니다 김영환 미래통합당 후보에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11.4%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냐 나머지 군소 후보들한테 조금씩 훔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 표이동에 사용한 규칙 조작값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얼추 한 25% 정도 100장당 25장 정도로 훔쳤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값을 찾아내게 되면 조작하기 이전에 조작하기 이전에 이런 받은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추정된 진짜 여러분들 득표수에서 그대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이게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그냥 매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리한 겁니다 전산조작이라는 것이 그런데 위험한 것은 전산조작을 하고 나면 모든 전산조작은 AI 같은 게 도입되면 그런 시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규칙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규칙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그대로 내장이 되는 겁니다 내장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숨어있는 조작에 사용된 규칙과 조작값을 다 빨갛게 낼 수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공언을 한 게 먼고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득표수 조작 공장을 다 끄집어낸 겁니다 어마어마히 겁난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공병호란 사람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가 주도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 그것이 공직선거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조작이 겁난 겁니다 숫자를 규칙을 조작해 이름들 당선자와 낙선자를 만들 때는 재미가 있는데 그 자료가 일단 발표가 되면 당선자와 낙선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소위 득표수 조작 공장을 그대로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맨놈 불러가 이런 불교하면 그대로 다 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다 드러난 겁니다 과장하는 건 하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 생긴 것 자체가 과장하게 안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에서 두 눈을 부럽뜨고 보더라도 현장에서 발각해낼 수 없는 겁니다 뒤에서 다 조작을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고양시 병만 그렇겠습니까 딴 데는 안 왔겠습니까 고양시 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을 더불당의 한준호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 플러스 12.3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미래통합당의 한 경우 차이값 마이너스 9.6 더불당 한준호는 당일투표에서 47.8% 얻었는데 무슨 여러분들 신출 기묘한 여러분 재주가 있는지 사전투표에서는 60.1% 얻었네요 이런 것을 미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반과학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대수의 법칙이 철두철미하게 위반된 외부 개입에 의한 득표수 조작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인 거죠 미래통합당 후보 당일투표 득표율이 39.6% 사전투표 득표율이 30% 마이너스 9.6% 완전히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거죠 조작을 그냥 해버린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성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선거를 지금 강원도 사례 한 두세 군데 정도 강원도 사례 이름 두세 군데 정도 보는데 뭐 막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다 조작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 끝나기 전이나 끝나고 난 이후에 대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거 기획을 하고 그것을 총지했던 의무는 양정철과 이건영이지 않습니까 이건영이 4월 16일 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전 6시 정도에 자기 페이스북에 전국 판세표 보정값이라는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보정값이 조작값대로 그대로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인 원내대표 이인영이 사무총장 윤호중이 당대표 이해찬이 다 알고 있겠죠 밑에 사람들은 후보들 가운데 몰랐던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떨어졌던 김 누군가 윤상현 후보 나왔던데 그 사람이 재검표 신청해가 당 지도부에서 경고해가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재검표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 후보는 몰랐던 거죠 부정성을 한 걸 여러분 지금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3년 6개월 정도 다 돼갑니다 지금 정도는 다 할 겁니다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입 닥치고 이런 데 부정성 없다고 외쳤지만 그러나 지금 정도는 본인들이 다 알 거예요 본인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바보천치고 대개 내가 이준석 씨하고 하태경 씨를 바보천치라고 전혀 생각 안 하니까 하태경 씨도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니다가 잘렸으니까 이준석 씨는 카이스턴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천치일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없다고 외치는지 모르고 요즘은 좀 뜸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없다고 내놓고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도 알 겁니다 그러나 한 말도 있고 하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있더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계시는 분들이 다 한 번 정도는 공병호 tv를 다 봤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이름 강성규라는 사람이 마포구 옛날에 얼로 와왔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 부자도 없다고 이렇게 뭐 지민사회단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강성규 씨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또 말 못할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리를 하면 이 선거 부정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선거였습니다 240만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40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총 조작규모가 240만 표입니다 240만 표의 소스가 어디냐 윤석열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걸 이재명 함께 플러스 120만 표를 대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면 240만 표를 이동시켰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40만 표의 조작을 뚫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때 표 차이가 얼마 났습니까 20 몇 만 표 차이가 났습니까 여기 가물가물 가만히 계시보시죠 여기 나오네요 윤석열은 전국에서 약 260만 표 차이로 승리하였다 서울만 하더라도 102만 표 차이를 냈다 전산 조작을 위해 동원된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전국적으로 240만 표입니다 서울만 71만 표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24만 7077표 득표율 격차 0.73%란 선관위 발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조작된 숫자인지를 낱낱이 밝혔다 이 책은 2022년 3구 대통령에서 일어난 사전투표 조작 행위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낱낱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힌다 독자들은 2022년 3구 대선 분석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2020년도 4.15 총선이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등 다른 공직선거가 가진 문제점들을 더욱 소상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공직선거에서 탁단의 조치가 없는 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선거 사기범들로서는 패배할 수 없는 선거였지만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다 사전투표 참가율이 너무 높은 선거였기 때문에 자만하고 방심했을 것이다 그 외에 경상북도는 사전투표 조작의 한검의장이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왜 그 선거 사기범들은 경북과 대구 광역시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말았을까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윤석열이 264만 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전산조작으로 240만 표가 점감했다 이 책이네 도둑놈들 2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 기적적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도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원히 부정선거의 제도화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좌익들은 워낙 여러분들 그 권력을 장악하고 탈취하고 공고히 하는데 이력이 나있기 때문에 선거 제도를 일단 탈취한 다음에 더 이상 틈을 안 뒀을 거라고요 윤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여러분들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순간 2027년 대선과 함께 권력교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냥 5년 정도 좌파들의 장기 집권이 그냥 연기되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꿈이 그대로 실현되거나 성취될 것으로 봅니다 나라가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채널에 대해서 엄청난 탄압이 주어지고 그래도 다 저는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채널은 과거의 1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 개인이 담당해야 될 부담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도 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는 건 선거를 되찾는 거죠 선거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으면 정치 권력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만 가질 수 있으면 나라가 구렁텅이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가 조작이 되면 현명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이 무도한 세력들이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586 운동권들이 선거를 장악해서 국가를 장악하는 그런 중추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인영 송영길 정창래 권윤호중 다 날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연약한 고려에 해당하는 선거제도를 탈취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현장을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쇄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인지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7구학분이고 제가 7구학분이고 윤 대통령이 1960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입니다 윤 대통령 설법대를 나왔고 나는 고대 여러분들 경제학과를 나왔고 윤 대통령이 고시를 통해 여러분 검사를 했고 나는 여러분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연구직으로 계속 살아온 겁니다 두 사람이 보는 세계관과 여러분 인생관과 같이 가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이 범죄는 그냥 나라에서 더 이상 가는 범죄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너무나 애통하게 심각하기 때문에 자식들 다 키웠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예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서 자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은 있는 거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냥 엄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명수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거다 뭐가 어떻게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여러분 입에서 자유니 정의니 법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선거 범죄처럼 자유와 여러분들 정의와 법치를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한 범죄는 없는 겁니다 이거를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입 싹 닫고 닫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선불호를 떠나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거마다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만들고 그 거대한 선거 사기 세력들이 현재 선관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청소하지 않고 그걸 여러분 제거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순간 순식간에 5년 전으로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숙근을 해서 여러분들 권력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순식간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장악하겠죠 그때는 저도 이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방송을 전혀 할 수도 없고 저도 별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67 정도가 되니까 그때 뭘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의지가 있고 열의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저는 시골에서 나가지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죽 자기 인생을 전진시키고 여러분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너무나 절실함이 있는 거죠 이번 기회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얼마나 여러분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들 저 사람들이 노력해 가지고 선거 부정 없으면 좋은 거지만 아니면 내 안께 밥 들어오나 이런 수준인 거죠 나중에 밥이 끊기겠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친김에 몇 분 정도 더 보시죠 이 경기도의 고향시 정 고향시 일산 서구입니다 더불어민당의 이용우 후보하고 미래통합대원 김현아가 붙었습니다 이 차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우는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 48.7% 얻었는데 관내 사전투표에서 63% 얻었습니다 플러스 13.3%입니다 표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도덕질한 겁니다 여기도 승부를 바꿨을 겁니다 김현아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9.5%인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35.8%입니다 마이너스 13.7%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김현아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49.5% 비슷해야 되는 거죠 당일 투표에서 김현아가 이긴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승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이 13.3% 마이너스 13.7%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관내 사전투표 여러분들 표본 수가 39,000 당일 투표 이런 표본 수가 10만입니다 그럼 우편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14만 플러스 알파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 집단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렇게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오차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넘어가 10% 이상이 나온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현아가 당일 투표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조작으로 승부가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대선과 달리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몇백표 몇천표 정도 차이가 나면 그냥 승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총선 같은 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몇만표 정도를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키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서울 지역의 49개 선거구에 대표를 한 겁니다 접전지역은 다 지수니까 이런 짓을 누가 한 겁니까 북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까 북조선 해킹그룹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왜 그렇게 추론하느냐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와 불량이시면 현대자동차 책임을 묻습니다 선관위가 이름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됐으면 당연히 선관위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딴 거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훔쳐가지고 다 국회의원도 되고 재미 다 보는 겁니다 여기 강명시 보시기 바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조작 패턴이 규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차익값 11.4%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1.4% 많은 겁니다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9.5%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한 20 한 2 3% 정도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 정도를 조작을 했겠네요 이런 득표수도 재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루게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조작값이 나올 것 같은데 100장 중에서 5장을 훔치거나 4장 정도로 훔쳐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훔쳐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00장당 4장 내지 5장을 훔쳐가지고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관위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사람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내장된 득표수 조작에 활용한 수학적 관계식을 그대로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여러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내 외부의 일부 선거사기 세력들이 어떤 관계식과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발표했는지를 제야 전문가가 그냥 일격을 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시민 k님이 준 자료도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부분들을 인용해가지고 반과학적 사실이 출연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의심된다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몇 표를 도덕질했냐 몇 표를 뭡니까 도덕질해가지고 훔쳤냐 이걸 그대로 뭡니까 찾아내는 것은 바로 제야 전문가의 조작값 발견입니다 조작값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 공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 돼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덕놈들 5건 지방선거에 관한 건데 여러분 대개 작가가 책을 쓰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굉장히 정성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에 거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도덕놈들 5건은 왜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조작이 됐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나 울산교육감선거를 야무지게 조작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사전투표를 만졌다 12만표 차이 승자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8천표 차이로 패배자가 되다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통령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예고하고 있다 이 책의 목표는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에서도 17개 시도지사선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선거 사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역대 공직선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쳤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2017년 대선 이후로 사용되었던 조작방법을 그대로 활용한 선거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조금 눈치를 봤을 뿐이다 그러니까 화끈한 조작 대신에 미지근한 조작 즉 부드러운 조작을 선택하였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한마디로 새로 등장한 정부가 절대로 선거 사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없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는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를 잡게 될 전망이다 엄청난 범죄 행위에 연루되더라도 수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공적인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을 통해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일은 2022년 지방선거는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은 물론이고 이후에 모든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는 죄입니다 선거 결과는 표를 던지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표를 세는 자들이 결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 네 달 전에 쓴 책인데 별로 바꿀 게 없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가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애통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그리고 일단 그렇게 특정 정치 세력의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특유의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모두 다 팝짝 엎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정치 세력에게 어떻든 끈을 좀 대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제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도저히 그것을 참아낼 수 없는 사람은 떠나겠죠 엑시트 하는 겁니다 대부분 입을 다물고 로얄 충성을 바칠 겁니다 보이스 항의하고 제왕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사람은 희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문제에서 거보를 내디딜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기대를 안 합니다 그냥 초기에 한 3개월 정도를 보게 되면 대충 여러분들 뭐죠 판이 나오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선거 부정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목에 칼이 들어왔다고 보니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심각은 다른 겁니다 다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입으로는 다 자유니 정의니 법치니 하지만 그런 말은 뭡니까 만리장성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자유 정의 뭐 공의 뭐 별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은 날 여러분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 철투진나게 입을 다무는 걸 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이란 것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슨 자유가 어떻고 공산 전체주의가 어떻고 그냥 쓰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나라의 완전히 근원을 저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지향하는 것을 꾸준히 지켜봤습니다 베네수엘라도 결국 여러분들 그런 차베스나 여러분들 그 후계자들의 문제였지만 결국은 그 차베스나 후계자들의 결국은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은 선거 부정이었지 않습니까 전자 분류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완전히 선거를 그냥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재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를 깨어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했습니까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벨라루스도 마찬가지고 저기 동유럽의 러시아 옆에 있는 벨라루스라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람인 미래라는 것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선거 부정을 수선하고 교정하고 개선해서 나를 정상으로 이루어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네요 방법이 길이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여러분들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희망을 갖고 기대하는 것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냉철한 편입니다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확실히 잘라서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기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15 총선이 여러분 끝난 이후에 어렵사리 재검표와 여러분 실시가 될 때 그 대법관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태도일 겁니다 과거의 시조를 여러분 인용하게 되면 이런들 어떻게 하겠냐 저런들 어떻게 하겠냐 만수산 드렁치기 이러면 얽힌 들 어떻게 하겠냐 우리도 이렇게 그냥 얽혀가지고 형님 아우하면서 한평생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잘 살 수가 없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어차피 권력을 만드는 사람 쪽으로 줄을 다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력을 만드는 사람 측에 어떻게 여러분들 연이 안 닿으면 출세고 뭐고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선거에서 강용수 후보가 일부 좀 실망스러운 그런 선거 과정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강용수 후보가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그런데 강용수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를 출마했을 때 많은 그런 후원금이 답지를 했고 기대 밖으로 강용수 후보가 여러분들 선전을 못했습니다 강용수 후보가 아주 표를 작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선거에서 강용수 후보에 적용된 선거관리위원회 조작값은 50%였습니다 강용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김동련 함께 이동시키는 득표수 정감 작업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황순식이 아마 30%고 조작값이 김은혜가 조작값이 5%였을 겁니다 강용석의 50%는 표수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장 가운데 한 장 정도로 훔쳐서 김동련에게 넘긴 겁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드는 인간들은 향후에 공직선거에서 절대 당선될 수 없다 우리는 너희들을 완전히 폭파시켜 버릴 수가 있다 우리는 딴 건 모르지만 선거에서 너희들에게 무자비한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더러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김은혜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뭡니까 바로 뭡니까 김은혜가 플래카드 들고 아이고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은 말을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불의에 한가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지고 다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 때문에 그냥 애서 외면하고 또 보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상태로 흘러가게 되면 참 힘든 거죠 앞으로 벌어지는 일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사례 강원도 사례 서울특별시회를 몇 군데 보여드렸는데 뭐 다음날 여러분들 그 시간 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그런데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이게 경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코인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 김남국입니다 이 한번 보시죠 이 박순자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일에서 박순자 후보가 51%를 얻은 겁니다 이거를 관내 사전투표에서 10.7%를 훔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이 당일 투표에 47%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뭡니까 박순자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 겁니다 여기 아마 조작값이 35% 적용했을 겁니다 박순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쳤을 겁니다 제야 점과 분석한 걸 따르면 이 김남국이 당일 투표에 47% 얻었는데 관내 사전투표에 11.6%를 대가 58.7%를 대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등수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그래프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더하기 빼기만 하더라도 완전히 반과학적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인 박순자를 낙선시키고 낙선자인 김남국을 당선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선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한국은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가 바빠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정이고 윤리고 도둑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나라를 위해서 낯설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남이 해결해 주면 좋은 거지만 해결 안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천상은 뭡니까 조선신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라 흘러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참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이제 그런 4.15 총선 재검표장에서 나온 그런 투표함 속에 진짜 투표지를 다 없애고 선관위가 여러분들을 새로 만든 투표지를 다 투입해서 그런 위조 투표지들이 4.15 총선 재검표장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재검표장에서 거의 전부가 다 투표함을 통과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통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함께 뭘 더 확신시켜주는 거 하니까 개표가 개표가 끝난 이후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의 투표지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진짜 투표지를 없애고 가짜 투표지를 채워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재검표장에서 나온 그런 위조 투표지도 그 근원을 찾아가게 되면 딱 하나에 모아지는 거죠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후보별 득표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현재 대한민국 선거부정 문제의 중핵이자 핵심이자 본질인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득표수를 일률적으로 조작하려면 2020년도 4월 16일 오전 6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선거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이 건형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했던 보정값 전국판셉의 보정값 조작값이란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근본은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세력과 선관위 내부의 일부 세력들이 야합해가지고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의 모든 것이 다 초점에 맞춰지는 겁니다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은 필연적으로 규칙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칙은 일명 보정값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조작값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수학적 관계식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개표 상황표하고 전혀 다른 그런 투표 결과가 방송사를 통해 송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사전에 기획된 선거부정 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모든 시간별 득표수나 이런 것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종결권까지 그리고 그 결론을 방송사를 통해서 계속 송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선관위의 개표 상황표가 중앙선관위의 이런 보고가 되면 그게 방송사로 가서 여러분들 방송을 타는 것이 아니고 본래 선거 사기범들이 만든 선거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든 선거가 발표가 되고 개표 상황표가 뒤를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이제 불행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선거 사기 세력들이 놓쳤던 부분은 손쉽고 편리하게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규칙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그 규칙을 사용하는 순간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사용된 규칙의 dna가 그대로 이름들 다 내장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홈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그런데 가상을 하면 그 뒤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하는 생산 공장 사전 투표 조작 공장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뒤에 다 여러분들 내장돼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뒤에 있는 그 득표수 조작 공장이 그렇게 내장돼 있다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2022년 또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미국의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 있었던 수리학을 공부하신 분이 공병호 tv에 나오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은 숫자를 가지고 박사기를 받으신 분입니다 공박사님 이거 다 밝혀집니다 숫자를 만지게 되면 모든 만진 것들이 숫자에 다 내장되게 됩니다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드러나게 된다 해가 그분들이 처벌받느냐 이런 분은 차원이 다르겠죠 창군 만마와 같은 사람은 제야 전문가라는 분을 만난 겁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은 중간에 이제 방송을 하다가 집안에 사정이 생겨 가지고 방송을 좀 쉬고 있고 그 사이에 제야 전문가가 그 작업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클라이맥스가 2020년도 4.15 총선을 끝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4.15 총선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선거를 다 조작했을 것이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일입니다 그것을 2017년 대선 이전의 2016년 총선부터 여러분들 모든 공직선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본인이 좀 그런 것을 해줘야겠다는 사명감이 없이는 그 일을 도저히 시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제야 전문가가 낮에는 생업을 하고 밤에 여름 그 작업을 혼자서 다 해 준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선 2021년도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의 전체를 다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거의 전부를 다 조작했다 조작의 주력 부대는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덕표수 조작이었다 선거마다 대부분의 선거구를 다 조작했지만 선거에 좀 특수한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4.15 총선에서는 일부 지역은 조작을 하지 않았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덕표수를 조작하고 간간히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 사이에 위조로 된 사전투표지를 일부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일투표지도 그날 개표현장에서 일부 투표할 가능성도 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부정선거의 70%에서 90%는 바로 전산 조작 규칙에 의한 사전투표 덕표수 조작인 겁니다 사전투표 덕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 덕표수를 조작한 유전자와 사전투표 덕표수 조작 공장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모든 후보별 득표수에 모두 다 4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모두 다 발굴해낸 겁니다 예를 들면 4.15 총선 서울특별시 선거구는 대부분 25%에 35%를 조작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덕표수 100장당 25장 내지 35장을 이재명 함께 넘겨준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서울특별시 49개 지역구 가운데서 가장 조작을 심하게 했는 것은 마포구레 정청래의 조작값 50% 관악구 50% 강남구 25% 종로구 45% 한규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덕표수 100장당 45장을 훔쳐가 여러분들 이낙연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20년도 4.15 총선을 통해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국회의원 민모 국회의원 이런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덕표수의 여러분들 전감작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 이야기죠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점인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35%의 조작값을 적용했고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에는 15%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서 교육감 후보는 친민주노총 후보를 당선시키고 울산 남구나는 국민의힘 텃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서 친민주노총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느 치하에서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앞으로 남은 세 번의 공직선거를 전혀 여러분들 안심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안 하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7년 대선에서는 야무지게 조작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권력이 넘어갈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베팅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공직자들은 사법부에서 판사들한테도 많을 겁니다 총선 민의가 반영되는 총선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예단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에 권력이 서슬퍼를 때 모두 다 조작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는 선거개혁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부정선거에 고착화가 제도화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그러면 전산조작을 했다는데 이 친구들이 뭘 가지고 전산조작을 했겠냐 그걸 여러분 보시려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청와대 여러분들 대변인 출신인 박수연과 정진석이 부여 청량군에서 맞붙어 가지고 부여 청량군 개표소에서 정진석 측의 개표 참관인의 항의로 인해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부팅 다시 껐다 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크게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중앙일보의 김방연 대전 총국장이 상시하게 보도해가 그 내용이 상시하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변호사는 김소연 변호사 였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껐다 켜니까 뭡니까 제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껐다 켜기 전에 계속 여러분들 뭐죠 박수연한테 엄청나게 표를 주는 쪽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비밀투표가 침해된다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사용을 고집하겠습니까 법대로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판례까지 바꾸어 가면서 QR코드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투표용지가 정품인지 여러분들 아니면 가짜 제품인지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왜 투표관리관 도장이 자기 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머물게 수만 장을 이러면 찍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를 만들고 좋은 공산품을 여러분 만들어서 판매하는 나라가 초등학교 여러분들 투표나 공직자 투표나 똑같은데 투표를 개판으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를 통해 가지고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그런 정당이 부정선거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 옮기는 것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당 야당이 항상 티칵태칵 싸우고 이런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더불당처럼 이런 식으로 선거를 여러분들 탈취하는 그런 정당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를 통해서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렇게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의 중심에 선 경우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난 지 한 70년이 흘렸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많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 국민들도 여러분들 방심했고 정치하는 사람도 방심해 가지고 선관위가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관위의 인물들이 어떻게 선관위 구성원들의 이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결속력이 강한 친민주노총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 문제 선거부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뭐 그냥 나라는 골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상만 보지만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보고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다 비교를 해보니까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라가 정상국가로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선거부정이 되면 정실주의가 연고주의가 굉장히 성행을 부릴 겁니다 선거를 자악한 자들과 끈을 다한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겠지만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망할 지경이 돼도 그 선거부정을 선거를 자악한 자들하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개딸 이상 정도로 뭡니까 열렬하게 성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그냥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소리를 거의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더불당 출신의 홍종홍홍홍 이런 친구가 잡았다 아니면 이재명이 잡았다 그럼 뭐 떼들겠습니까 다 두더지가 돼가 다 숨어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솔직히 자유를 우리 손으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우리 손으로 얻지 않았잖아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고 엄격킬에 이런 미국의 이름들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유를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 소중함을 스스로가 깨우치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비용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입 닥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거죠 침묵하고 최소한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체제를 수호할 의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뭐 경축사에 나와가지고 공산전체주의하고 가짜뉴스가 어떤니 이렇게 하더라 나는 가슴에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제 양반이 본질은 전혀 제쳐두고 그냥 뭐 어리벙벙한 이야기만 계속하구나 지금 대한민국 신문의 사설들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핵심은 선거 부정 문제인데 그냥 빙빙 돌려가지고 뭡니까 엉뚱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다 비급한 겁니다 너무나 다 치사한 겁니다 너무나 다 악한 겁니다 너무나 다 부정의 한 겁니다 지양할 수가 없으면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노예로 살기 싫으면 떠나는 거고 노예라는 단어가 좀 어폐가 있고 좀 불쾌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노예 상태지 않습니까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선거를 지금 일곱 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입을 다 타무는 겁니다 누가 알아서 해 주겠지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책임 내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한마디 했습니까 공산전체주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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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5번 70번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당렬한 일을 이렇게 너무나 당렬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끌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폐하는 대열에 서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이 사회가 참 정말 어마어마한 사회가 돼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사회의 진짜 모습을 보면 만정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고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알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시민 케이님께서 좋은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한 번 더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뭐 할 말이 참 별로 없네요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 문제 부정선거 문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확정적 사실입니다 더 이상 거부하거나 쏘기거나 감추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확정적 사실인 거죠 그래도 이제 참 희한한 것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해보게 되면 경상북도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은 전국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야무지게 우편투표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한두 군데도 여러분들 득표수가 조작이 안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방법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르구나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할 때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구나 지역선거관리비원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럼 그 도움이 뭐가 있을까 정진석이 당한 부여청장군 개표소의 그런 소동을 미뤄보게 되면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야기죠 투표지 분류기에 일정한 설정값을 집어넣어야 그것이 가동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부여청장군 개표소에서도 투표 진행요원들이 개표 참가한다고 여러분들 계속 입실험을 하게 되니까 당황한 나머지 처음에 여러분들 설정값을 넣은 상태에서 개표를 진행하던 개표 상황표를 빨리 찢어버리고 투표지 분류기의 전원을 끄다 켜니까 완전히 다른 투표지 매수가 계산되어 나왔다 그러면 경상북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할 수 없겠지만 내가 예상할 때는 이 개표가 진행될 때 개표 현장에 익숙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투표지 분류기를 가동할 때 usb를 이용해가지고 꼽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설정을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하고 qr코드에 뭔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사적으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시해 쓰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2021년도 2022년 4월 15일 총선과 관련된 재검표가 한참 진행 중인데도 2021년도 12월이나 11월 무렵에 대법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판례를 또 축적하지 않습니까 모법이 있는데 모법과 위반되는 판례를 qr코드를 합리화하는 판례를 여러분 얻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qr코드를 사용할 그런 의지를 굳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웬만큼 여러분 도둑놈이 강심장이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게 되면 좋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의심하게 되면 투표지 분류기도 우리가 안 쓰고 사전투표용지에 그냥 법대로 바코드를 쓰고 qr코드를 인시해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건데 그게 무슨 소중한 게 있는 모양이야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하나 특이한 지역은 강원시의 동해시입니다 동해시에서도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편투표하고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득표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는 왜 관내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없었을까 미스테리인 거죠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계신 분들이 대개 텃주 대감처럼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잘 알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면 광역시의회의원선거나 구청의 기초의원선거도 다 조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마 20, 30년 정도 있었으면 후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메커니즘으로 알기 때문에 또 조작을 막는 방법도 본인들이 알겠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와 이어서 열린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한 표도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이재명 함께 넘어간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범죄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발간한 책 중에 첫 번째 책 도둑놈들 이게 총론입니다 이 책의 결론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다 우연이나 실수로 한 번 정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 훔치기가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감하는 이른바 전산조작을 사용했다 특정 후보자에게서 표를 빼앗고 조작범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표를 집어넣는 식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권력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사기범이 권력자를 선택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국민적인 각성과 관련자의 처벌 그리고 제도와 수선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 책을 읽으니 내는 데는 지금은 참 별거 아니지만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권력과 여러분들 맞서는 거니까 그때 내린 결론이 하나도 여러분들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책이 3권입니다 이 책은 2022년 3구 대선의 실상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다 3구 대선 때 전국 방방곡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다 구체적으로 선거구 차원의 선거 사기범들과 선거 조작범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고 어떻게 권력을 훔치기 위해 노력했으며 어떻게 실패하고 말았는지를 낱낱이 밝히란다 선거 사기범들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보수의 아승인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예상치 못한 폭병을 만나게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기획한 대로 조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려 9개 선거구에서 전혀 조작을 성공시켜서 없었다 마찬가지로 대구 광역시에서도 미비한 조작에 그치고 말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는 더 이상 국민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한 나라가 되었다 선거 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역시 전산조작의 수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선거 사기의 모든 증거물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 안에 남아있다 이러한 이만한 범죄 증거물은 없을 것이다 범죄 증거물이 없다는 겁니다 범죄 증거물을 인멸하는데 성공한 게 아니고 범죄 증거물이 다 남아있던 겁니다 화끈하게 조작한 4.15 총선 서울전력 사전투표 조작 8개 선거구 당락변경 선거구보다 1만 표 이상을 조작했는데 어떻게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서울 49개 선거구에서 강남 3구 8개 선거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41곳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비법이다 2020년 4.15 총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는 쓰레기 같다 쓰레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가짜 득표소란 이야기다 가짜 득표소란 무엇을 말하는가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한 기준이라고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가 모두 만들어진 숫자 제조한 숫자 조작된 숫자란 말이다 누군가의 의도를 갖고 숫자를 만들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쓰레기 숫자라고 말할 수 있다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진짜처럼 둔갑시켰기 때문에 쓰레기란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 그렇다면 서울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와 총투표 득표소에 손을 댔다 2020년 4.15 총선은 총체적 전산조작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였다 이 같은 사실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가 스스로 증언하는 바다 의지만 있으면 다 밝힐 수가 있죠 범죄에 사용한 총, 칼, 지문이 묻은 이름, 장갑 그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선관위에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관악에 있던 여러분들 전산장비를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데도 다 여러분들 옮겨가지고 다 대체해버렸습니다 만세 불렀을 겁니다 증거인멸 성공, 증거인멸 완전 성공 모든 이런 피 묻은 칼, 총, 장갑, 지문 다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이 던진 득표소를 합산해서 발표하지 않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전산조작을 해 후보별 득표소를 다 제조 생산해서 발표한 가짜를 발표한 게 다 어디 남아있습니까? 하성에 있습니까? 토성에 있습니까? 토왕성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조작되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누가 다루는가? 북조선 선관위인가? 남조선 선관위인가? 남조선 선관위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럼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의 이름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까? 그럼 선관위 내부에 여러분들 핵심 조작범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까지 여러분 밝혀놓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한 200분 정도 오늘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긴 방송 많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만들어 가지고 그나저나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참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건데 여러분도 좀 힘을 이렇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 하고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실방송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은 아직 유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Verg